안녕하세요. 서울보색의 보석지입니다. 겨울 문턱을 넘은 3월, 봄꽃이 아직 피지도 않았는데 한낮기온이 여름처럼 올라가서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팔찌와 목걸이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요. 다이아몬드로 만든 테니스 팔찌와 테니스 목걸이 무늬와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팔찌와 목걸이 계절인 봄, 여름, 가을에 다이아몬드로 만든 테니스 팔찌와 목걸이만큼 아름다운 제품은 없을 것 같고요. 다이아몬드는 주얼리 꽂힌 만큼 여성분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mm 랩그론 다이아몬드로 만든 테니스 목걸이 완성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 목걸이는 다이아몬드 주얼리 중에서 고가인 제품이고요. 고가인 만큼 여성분들이 로망인, 아름다운 목걸이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매가 부담스러웠지만 천연 다이아몬드를 대처할 수 있는 랩그론 다이아몬드가 생산되고 6톤 되면서 가격 부담 감소로 수요량이 점점 늘고 있는 테니스 목걸이입니다. 랩그론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화학 조정, 결절 구조, 강도 비중, 굴절유리 같은 합성 다이아몬드입니다. 3부, 5부, 1kg 이상의 크기도 사용되고 있지만 1부 미만의 작은 크기에서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목걸이 바로 보여드릴게요. 2mm 랩다이아 테니스 목걸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목걸이 전체에 다이아몬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짝임이 아름다운 목걸이입니다. 작은 크기지만 랩다이아 중에서 가장 좋은 등급을 사용했고요. 2mm 크기로 주문한 고객님에게 2.2mm 크기로 크기를 키워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크기가 커진 만큼 다이아몬드가 더 또렷하게 보이는 목걸이가 되었고요. 크기가 큰 만큼 사용된 다이아 개수가 줄어서 제작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목걸이입니다. 고객님께 드린 큰 혜택입니다. 2mm 랩다이아 목걸이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잠깐, 아직 구독자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보석지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14K 화이트골드 2mm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목걸이는 3프롱 세팅 목걸이입니다. 3프롱 세팅은 3개의 발로 다이아를 고정하기 때문에 물림발 하나가 다이아몬드에 이슬이 맺힌 것처럼 보여주는 여성스러움과 부드러움을 주는 목걸이입니다. 최상급 랩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휘강성, 반짝임이 너무 좋은 목걸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걸이는 41cm 기준 2.2mm 랩다이아 151개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하나, 둘, 셋 3개의 물림발이 고정하구요. 윗부분 2개의 물림발에 연결 힌지가 되어 위와 아래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3프롱 테니스 목걸이입니다. 동그랗게 말아서 손바닥에 올릴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움을 주고 있습니다. 테니스 목걸이는 4프롱, 3프롱, 크라운 세팅 3가지 방식으로 만들지만 목걸이는 뻣뻣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착용감을 주는 3프롱이 가장 많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하나씩 라운드 커팅된 모습이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이아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3프롱 세팅입니다. 3프롱 세팅 다이아몬드로 만든 테니스 목걸이 완성 소식을 드렸습니다. 고가의 제품이지만 랩그론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구매비용을 절감했구요. 좋은 등급을 사용해서 만족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거 영상 댓글이나 전화문의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